매입 후 가격 하락시 전원을 보상해드리는 긴급매매 플랫폼 트레이드랜드입니다. 초단기 매매율 82.7%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정상시세보다 약 34% 낮은 금매가 초긴매물입니다. 두 번째, 인근에 골프장 10개가 소재하고 있어 관련 활용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지만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하고 2차선 도로에 접해 활용도 높은 토지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초긴매물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총 3필지로 면적은 5190제곱미터, 방향은 남동향이며, 지목은 전이지만 현재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물건은 입지적 가치가 뛰어나 활용도가 높은 토지인데요. 본 토지의 진정한 가치확인과 더불어 트레이드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가격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해드린 이후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598-1, 598-3, 599번지로서 총 3필지입니다. 지목은 전이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단으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하수 관정, 오수 및 우수 처리 시설, 전기 및 통신 시설까지 완료된 상태로 바로 건축만 하면 되는 토지입니다. 강원도에 속하지만 지리상 춘천시 남서쪽에 위치해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본 물건의 입지적 특징 중 하나는 반경 4km, 차량으로는 5에서 10분 거리에 골프장이 4개나 소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반경을 10km로 넓히면 골프장이 10개나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지인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공동 투자해 이곳에 멋진 세컨하우스를 여러 채 지으면 어떨까요? 근사한 별장 형식으로 지어놓으면 골프 시즌뿐 아니라 언제라도 머무르며 공기 좋고 풍광 좋은 곳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골프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있고 고급스럽게 꾸며놓으면 예약이 꽉 차게 될 겁니다. 물론 전원 주택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해 창고 부지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남산면 시내와도 차량 5분 거리라 하나로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고 경춘성 강촌역도 차량으로 10분이면 갑니다. 강촌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53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본 토지는 인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이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토지를 과연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본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접하는데요. 동일한 도로에 접하는 대지 시세가 3.3제곱미터당 65만원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2차선 도로변 대지의 보상액도 3.3제곱미터당 65에서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토지는 전 아니냐고요? 처음에 설명드렸듯 지목만 전이지, 토목공사 및 전기, 통신, 오수, 우수, 지하수, 도로포장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그 위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 측면에서 대지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체 세 필지 중 가장 면적이 큰 598-1번지 토지 4305제곱미터에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3.3제곱미터당 65만원 적용시 이 필지의 가격만 8억 4천6백만원입니다. 599번지는 856제곱미터로 향후 도로를 조금만 연장하시면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98-3번지 29제곱미터는 도로입니다. 598-1번지의 시세만 해도 약 8억 5천만원인데요. 거기에 나머지 두 필지를 더해 총 5,190제곱미터 전부를 5억 9천만원에 저희 트레이드랜드에서 독점 중개합니다. 향후 주 4일째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환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에는 이미 적용 중입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 근교의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토지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에 부합하는 좋은 투자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트레이드랜드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량으로 물건지까지 가보실까요? 도시에서 살다 보면 깨끗한 공기가 희소재임을 알게 됩니다. 들숨에 도심에서 들여온 내 안의 공기가 정화되어 날숨과 이곳의 공기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본 물건지 내부에 개설된 포장도로까지 차량으로 진입해봤는데요. 물건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필지를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99번지 토지는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요. 언제든지 개발해서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긴급 매물로서 입지적 가치가 뛰어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본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598-1 외 2필지이며 면적은 3필지 총 5,190제곱미터입니다. 정상시세로 보면 약 9억 원의 가치를 가진 본 물건을 저희 트레이드랜드에서 5억 9천만 원의 독점으로 진행합니다. 저희 WCL은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독점 금매가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매입 후 3년 내 시세가 하락할 시 해당 금액만큼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매입 원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매매 플랫폼인 트레이드랜드는 긴급매매가 필요하신 매도자분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매도를,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점 금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트레이드랜드 대표 번호 1544-3984, 1544-39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입 희망자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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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